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 뼈 동방의 현자를 인도한 여러분의 정기 기독교에 기반이 된 예수라는 위대한 존재를 선각자를 여러분에게 인도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꼬리를 길게 끄는 그 밝은 뼈 성전자들과 비주얼을 선각하는 혹은 동방의 현자를 이끈을 일으키는 백색이 빛나는 빛을 끌고 서서히 소리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여러분 들여오고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지 존재하는 마음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을 켰군요 앞에요 중간에도 켠거가 없군요 두번째요 감사합니다 반짝이는군요 하나 둘 셋 가운데는 잠깐 불을 켜고 지금 앞에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지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 인류에게 자신의 참모식이 무엇이며 존재하는 마음 보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신은 무엇이며 신의 아들은 어렸어 왔으며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지금 길을 잃었는가 여러분이 자각을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참모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얘기를 귀담하도록 여러분 사회가 방향을 되돌려 예 꼬리를 끝나보군요 중간에 예 여러분이 가는 카메라 방향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되돌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 꼬리를 중간에 꼬리를 끊었군요 예 예 예 불을 반짝이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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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지적 Ee 예 전체 비행척을 다 예 네 불을 켰나보네 예 예 뒤에도 켰는데요 예 예 뒤에 살긴 예 예 예 예 장관입니다 e 소리 없이 예 예 여러분은 기존 세대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에게 평화를 외쳐대고 감사합니다. 예 불을 정확히 그 앞면에 켜고 반짝이는군요. 예 비행체는 검은 모습입니다. 예 앞면에 불을 반짝이는 속도가 조금 먼저 보자 좀 줄인 것 같아요. 계속 불을 켜가는 것 같군요. 예 두 번째는 반짝이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개 창문이 선명하게 예 카메라가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예 예 지구 인류 여러분 여러분은 기존 여러분의 기존 세대가 평화를 외쳐대고 사랑을 외쳐대지만 여러분은 수천 년 동안 퇴으부를 거듭하는 사회를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회는 무한히 계속 발전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창조한 현실에 여러분은 노예가 되어 여러분이 삶은 조만간 여러분 자신이 제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은 불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기존 세대가 여러분에게 물려준 뿌리 깊은 유산에서 뿌리 깊은 요람에서 여러분은 뛰쳐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무한한 창조자이며 여러분 자신 속에는 무한한 신성이 창조의 지성의 빛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신이며 여러분이 창조를 위대한 우주 마음으로 있게 한 창조를 여러분이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기존의 세대가 여러분에게 안겨준 관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체를 찾아낸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여러분의 신체, 실체를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자신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인류들이 찾아낸 우주의 법칙이며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들 존재는 자신을 실현시켰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들은 무한 차원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든 자기 자신 속에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그들은 자신이 육체로 실현시켰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적인 존재이며 여러분이 바로 신입니다. 우주의 보이는 모든 만물이 바로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실패한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무엇이 수많은 삶을 파멸로 거듭하는 삶을 여러분은 무엇이 창조하고 그 창조한 기록은 여러분 자신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알아내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무엇이며 존재하는 만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주 만물이 무엇이며 자신의 존재가 무엇이며 자신의 삶에서 펼쳐져가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깊이 통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속을 깊이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이른 것입니다. 예 예 사라져가고 있군요. 예 자신의 모습을 고도로 진화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실현시킨 인류가 인류가 지구에 와서 신의 정체는 무엇이며 여러분이 믿는 신은 과연 무엇인가 신의 아들은 무엇이며 우리 길은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우리 자신의 참못은 무엇이며 우주를 열양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물질 우주 너머에 무엇이 있으며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무대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실현시킨 자신을 신적인 차원에 이른 존재들이 지구 인류의 깨달음을 위해 선각절로 보냈으면 여기서 밝게 되는 바입니다.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 길 여러분의 종기 기독교 기반이 된 여러분의 종기 기독교 기반이 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바른 길 지구 인류에게 자신의 참못을 보시면 존재하는 마음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겠습니다. 보도로 지나러 이룬 선각절을 지구 인류에게 보냈으면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이끈 그 밝은 길 서서히 지구 인류가 오늘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 12월 25일 우주의 고도로 지나던 차원에서 우주의 고도로 자산의 참못을 실현시킨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지구에게 선각절을 보냈음을 여기서 제가 찾고도 밝게 되는 바입니다. 지구 인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바로 무관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적인 존재이지요. 밝은 빛을 길게 끓였군요. 밝은 빛을 길게 끓였군요. 예 백색 빛을 길게 끓였군요. 다시 서서히 예 다가오고 있군요. 예 예 서서히 예 밝은 빛을 길게 끓였군요. 예 예 우지의 다른 차원에서 지구 일어나는 일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신적인 존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선각자 예술로 보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상황 좋죠? 예 지구를 보여주고 있군요. 예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비행체가 동방의 현자를 이끌었음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Fake 11 18 12 16 20 감사합니다. 왜 굴려? 왜 굴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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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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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독교 종교의 기반이 된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를 인도한 그 빛을 길게 끄는 밝은 별 이제 여러분에게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바로 무한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신적인 존재이지 밝은 빛을 길게 그려져서 밝은 빛을 길게 끓고 밝은 빛을 길게 끓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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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광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긴 꼬리를 밝게 끄는 밝은 별. 그렇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이 비행체가 동방의 현자들을 안내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비행체에서 이상하게. 그래야 had. 그리고 선박을 향한 러시이. 그리고 본부는 일단 윗게르life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파트와의 현자들이 이미 오는 곳으로 안내한 곳. 바로 도착합니다. 이라기에는 사이파트가루가 지금할 때에 부행을 이용했는 것입니다. 넘는게 아니면 안에서 이런 곳에 배달할 때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보이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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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는 Uhmm. 서서히 alt wand 네, 예, отлич 여러분이 창조의 자연법을 깊이 관찰한다면 모든 만물이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만물이 창조에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자연법을 또한 깊이 관찰한다면 그곳에는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조화 존엄 또한 균형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멋있는 불을 켜주고 있군요. 예 비행체에서 아주 밝은 불을 예 켜주고 있습니다. 예 비행체에서 예 예 또 뒷부분에 예 또 밝은 불을 예 켜주고 있습니다. 예 소리 없이 예 비행체는 예 지나가지고 있군요. 예 꼴리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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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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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날 때 동방의 현자들을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안내한 그 밝게 긴 꼬리를 끄는 반글, 예, 밝은 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예수가 태어난 곳으로 동방의 현자들을 이끈 그 비행체임을 지구리에게 밝히러 여기 우주의 깊은 존재 차원에서 지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예, 한대는 아래쪽으로 한대는 우쪽으로 지나지고 있군요. 예, 날씨가 매우 쌀쌀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가 예, 성광을 예, 바래주고 있군요. 예, 백색의 긴 꼬리를 끌면서 서저히 소리 없이 지나지고 있습니다. 지굴류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마음을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이라 부른 두려움은 다른 삶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추고 쌓아놓을 그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형제에게 주무를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무한히 영원히 공급받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임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비행체는 밝은 성광에 긴 빛의 꼬리를 끌면서 서서히 지나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행체는 우주의 다른 차원에서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여기 지구를 찾아온 곳입니다. 여러분이는 우주의 한 손을 찾아온 곳입니다. 감사합니다.